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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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입니다. 2024학년도의 수학능력시험. 제가 해설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총평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총평영상은 아무래도 이미 시험을 다 보신 분들이 좀 볼 수 있을까? 가끔 저 얼굴 보러 오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시험친 여러분들을 위한 총평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이나 N수분들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각을 줄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예스! 예스! 예스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다. 먼저 첫 번째 예스는 확실해. 예스! 확실해. 뭐가 확실하냐면 의심할 것도 없어진 것 같은 게 앞으로의 영어에서의 수능 또는 평가 모의고사의 결은요 무조건 그릇기 능력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으시면 그러면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뒤통수. 내가 왜 뒤통수라는 말을 썼냐면 자, 돌아보자. 2023년. 올해죠.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발생된 이 킬러 문학 이슈 때문에 입시 근간이 많이 좀 흔들렸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사는 다 어디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니, 6평이 킬러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수험생 분들은 그러면 9월 평가원이 완전한 제대로 된 기준이 돼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으로 딱 맞췄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9월 평가원이 핵심이 모였다? 결국 교육부가 이랬단 말이야. 킬러 문항을 없애겠지만은 변별력을 기하겠다라고 했어. 그게 성공했죠. 그건 무슨 말과 똑같다? 본문이 뭐 엄청나게 어렵고 추상적인 지문이 나오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고 그 추상적이지 않은 글들을 그냥 대충대충 글읽기를 해버리면 어디서 네가 뒤통수를 맞는다?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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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확실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지금 수능 해설강의 하고 나서 지금 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수능 똑같다. 똑같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9월 평가원과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1등급 비율이 제 생각에는. 왜 그래요? 본문이 어렵진 않는데 그 어렵지 않다라고 치부했던 본문을 대충 글읽기를 해버리니까 오답선지 싸움을 못하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확실해졌어 얘들아. 의심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해설강의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찍는 걸로 지금 이름이 알려진 거 아시고 계세요 혹시? 수능 해설강의도 역시나 제가 주요 문항만 했어. 21번 23번 24번 그 다음에 29번 어법 그 다음에 31에서 34번 이번에 30번은 정답들이 좀 높게 나와서 좀 뺐고요. 36에서 39 이거거든. 요만큼만 러닝타임 봐보니까 3시간이 훌쩍 넘어갔더라. 알잖아요. 쉽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잖아요. 쉽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가 중요하지 않아. 다시요. 그릇기가 중요하지 내용을 그냥 이해하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쉬워도 제가 야 너는 앞으로 이런 거 나왔을 땐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다 말해놨으니 제발 해설강의 잘 체크해서 보십시오. 특히나 해설강의의 제일 앞부분에 제가 어떻게 해설강의 들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드렸으니까 가서 확인 꼭 해주십시오. 특히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 무조건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올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라니까. 9월 평가원하고 지금 수능이 6평 이후로 결이 똑같아졌어. 아니 좀 더 돌려서 얘기하면 글 읽기 능력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파악하는 건데 스킬 부르시는 분들 이번에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지문을 다 읽지 않고 어디만 읽고 소위 제가 증오하는 집단들. 발체독하는 분들. 안 돼. 안 돼. 아니 글이 쉬운데 너 선지에서 통수 맞을 거라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보니까 메가스터드 기준으로 얘들아 33번 정답률 18퍼야. 34번 25퍼야. 어떻게 할 건데 얘들아. 주제 제목 문제 중에 한 문제는 50퍼야. 어떻게 할 거냐고. 제발. 이게 증거로 나왔잖아 얘들아. 정답 비율로 나왔으니 좀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얘들아. 글 읽기 능력이라 하는 것은 그냥 해석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얘들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글 읽기의 기준 설정. 제 해설 강의 들어가시면은요. 제가 문풀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각 문항별 필요한 능력을 다 정리해드렸고 그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수업으로 좀 가셔라라고 하는 것까지 추천 강의나 추천 교재까지 말씀을 다 드려놨어요. 꼭 가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설정이라는 것은 굳이 뭐 얘기하자면 제 수업으로 치면 가장 제 시그니처 강자인 올인원이에요. 소재끼리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너 선지에서 나락으로 간다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 21번, 23번, 24번이 다 관계 문제로 나와. 빈칸 마찬가지야.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글 읽기 능력과 오답 선지 싸움의 능력.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뭐 굳이 조금만 더 얘기해드리면 순서 삽입하시는 분들 이번에 아 이거 다음에 이게 오면 되겠지 요거 다음에 요게 오면 되겠지 순서 관련 거에요. 그냥 적절한 흐름만 가지고선 여러분들 푸는 분들 있죠? 적절한 흐름 이것만으로는 다 난리 난다. 이번에 36번 문제 순서 배열 정답률 30%대였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야? 맞나?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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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그래. 38% 그 다음에 37번 문제 37% 아니 반증해 주잖아. 이것만으로는 안 돼. 이게 중요하거든. 이것만으로는 안 돼. 뭐 붙여야 될까?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해. 응? 여러분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해. 평가원이 말을 뭐라고 하는데요? 어디가 보면 나와?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 이렇게 하세요. 라는 가이드라인에 문서가 pdf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걸 뭐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평가원이 말하는 문제의 출제에 어떤 원칙을 수용하지 않으면. 원칙. 순서 삽입의 원칙 수용. 이걸 못하면 여러분들 36, 37 다 질렀을 거고요. 하여튼 문장 삽입 39번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응집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응집성은 그냥 이거 다음에 이거겠지 라고 하시면 문제 못 푼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내가 한번 물어보자 말라온 김에. 순서 배할 문제 있거든. 박스 abc가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박스에서 흰 색깔 내용이 하나 딱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abc에는 뭐가 먼저 나와야 돼? 흰 색깔을 모두가 기대하면서 찾으려고 들지. 아니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전혀 다른 색깔 내용이 나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여기까지 응집하고 또 새로운 내용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 정답 b, a, c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아니 적절한 흐름으로 따시면 어 이거 다음에 왜 b예요? 그럼 나 못 풀어. 알겠어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원칙을 좀 배우세요.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 아니 또 말라온 김에. 제가 왜 예스. 첫 번째 예스는 뭐라고? 확실하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힘들다. 두 번째 예스는 뭐냐면 사실 제 입장에서 약간만 좀 기분이 좋은 얘기 하나. 그 수능 끝나자마자 수강평이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수강평 혹시 가서 보시는 분들 있으면 알겠지만은 뭐 선생님 이래도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캐스트 제목이 예스, 예스, 예스의 이유가 있죠. 2번, 38번, 예스. 자, 이 캐스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V 순서 삽입 들었던 친구들 이거 무조건 담았었다. 근데 맞추는 걸 떠나서 수강평이 나오더라고. 10초 만에 다 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30초 만에 풀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예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워지거든. 모르잖아? 정답 옆에서 죽어. 정답 옆에서 35% 나왔더만. 그래서 예스예요. 예스. 자, 이거는 어차피 이건 말 나왔으니까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도 이 문제 가서 제가 이놈이 야, 말해줄게. 말 나온 김에 말해줄게.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풀려면 저는 이게 무슨 적중이라고 얘기하기도 낯부끄러워. 이게 얼마나 낯부끄러운 말이야. 적중 이런 거. 무슨 옛날 EBS 연계시대도 아니고 그거 아니거든. 지금 비연계잖아, 솔직히. 근데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1년 내내 똑같은 얘기하고 4년 전 인간 런칭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하고 지금 해설강이 4년 전이랑 지금 전에는 계속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똑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릴 게에서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관계의 파악의 능력과 문장 삽입 순사업에 의해서 얘기하는 응집성에서 나오는 어떤 경계의 파악의 능력. 이거예요. 이걸로 제가 1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든. 요 놈과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 가서 풀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불러드릴게 그냥. 2017년에 시행됐던 2017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38번 문제 제 교재의 부의순서 삽입의 8번에 있습니다. 챕터 2-8번 2-8번 부의순서 삽입의 여기서 제가 애들한테 막 재밌는 농담까지 하면서 막 헤어진 연인까지 얘기하면서 야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올 수 있으니까 농담 아니니까 잘 알아도 흐름을 그게 그대로 나온 거 아니까 금방 풀리는 거 그거야. 하나 더 2018년에 시행됐었던 11월 달에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야. 38번 마찬가지 문제가 나와있을 겁니다. 제 교재로 치면 이거의 10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챕터 2의 8번과 10번 이렇게 연속해서 가까운 문제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강조했다니까 제발 다 무슨 문제게? 순서 삽입에서 문제를 푸는 그 신호 캐치에서 경계 응집성의 경계를 잡아야 되는 문제. 자 총평은 사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영어 쉽진 않을 거예요. 본문은 쉬울 수 있거든. 근데 선지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 읽기 열심히 하시고 기준 설정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배신당하지 않을 거야. 오다선지 싸움에서. 자 역시 이번에도 V단어 화이팅이다. V단어 뭔지 좀 아시죠? 여러분들 네가 알고 있던 단어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알아야 될 단어들을 정리한 수업이 제 V단어잖아. 이번에도 정말 많이 나왔죠. 이게 그 단어고 문제 번호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아는데요. 야 너 이거 다루다 말고 말하는 거야. 저 아는데요. 넘어서 아니 그거 말고 말하는 거야. 부정적 뉘앙스. 뭐요? 그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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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에 초반에 나오죠. V단어 수거편에 들어가 있죠. 처음 보는 분들 있죠?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A든지 혹은 B든지 whether than 당연하고 way 무게 A 중요성의 의미 대박이었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능 문제 풀 때 24번은 정답은 거의 한 30초 안쪽으로 냈던 것 같아. 초반에 이 단어 나오거든. 뭔지 알지? or soon do you always be there 반전된 게 정답 선지 그대로 나왔잖아. 그냥 가정하다가 아니잖아. 경호? 아니 사실 뭐 이건 다 아실 것 같고. 이거 32번 빈칸 점수 악보잖아. 이거 이게 아마 오답 선지 치명적인 놈으로 나왔을 거야. 오리엔트 알아요 하지 마시고 이미지 제대로 아냐고 방향성이야 방향성 믹스드 그래요. 이거 수강평에 누가 썼더만 또 깜짝 놀랐다고 도전 뭐해 어려움 난제 그게 먼저야. 이거 맨날 또 출판 이렇게만 얘기할 거야. 그럼 publication 그래서 홍보 드러낸 이미지가 중요하다니까. 처방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또 대안 이르지 말고 번갈아 발생하는 거 저 이거 아는데요. 아니 너 이 단어의 원래 본질적 이미지를 알아야 돼. 이 단어가 change인 건 알고 있었어? 덮는 거 아니에요 coverage 큰일 난다. 이거 제가 또 별표 한 3개 쳤던 단어죠. 보도 다루는 거 보도 방송 보도 보도 그러니까 V 단어는 그냥 제가 매 모의고사 해설 당일 때마다 이렇게 칠판에 써놓는 거 아시죠? 그건 뭘 반증한다? 무조건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치명적으로 지문에서 등장하거나 어이구 떨어진다. 치명적으로 등장하거나 선지에서 치명적으로 나올 거다. 그게 정답이든 오답선지이든 자 정리하겠습니다. 확정이에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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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다. 이 세 번째 예스는 V 단어 예스였어. 첫 번째 예스는 확실하다. 이제 수능은 어떻게 될 거다? 글 읽기 능력이 제대로 돼야 된다. 무슨 뭐 어딜 안 읽고 뭐 하고 무슨 뭐 수식어는 빼고 뭐 됐고 다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선지 싸움을 기준 잡고 할 수 있다. 됐지? 순서 잡입 너 느낌만으로 안 된다. 원칙부터 배워. 원칙부터 배워. 두 번째 예스 뭐가 확실하다? 그냥 예스가 나왔다. 해석하기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예스 V 단어 지금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글 읽기 열심히 하시고 단어 확장하시고 그리고 화이팅 하시고 그렇죠? 더 구체적인 거는 해석강의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강의 정말 세게 찍어놨으니까 아마 이건 하나의 수업일 겁니다. 해석강의가 아니에요. 수업이니까 맞았어도 들어라. 틀리면 당연히 듣지만 맞았어도 들어. 네가 모르는 걸 내가 끄집어내고 알았어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걸 끄집어낼 거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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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